수지야 수지야 바빠? 내가 고민이 있어서 너한테 상담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 5분만 시간을 내줄래? 그래 그래 별게 아니고 정민 선배가 우리 인생 대박에 너 목숨 걸지 말자고 했는데 많이 봐주셔야지 내가 좀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찍을 거야 근데 요즘 내가 좀 툭 쳐져있잖아 아 요즘이 아니라 솔직히 원래 안 나오지 제일 뭐야? 아니 그럼 나는 살짝 내가 조금 이번에 안 나와도 만호보단 나오겠지 난 뭘 하면 좋을까? 그거 랜선 집들이 집 오픈하는 거 한 번 해볼래 일단 우리 집에 약간 외관 사람들 초대 뭐야 너 초대 잠깐만 랜선 집들이 혼자 찍는 건데 너무 부르라는 거 아닌데 나중에 보수적이라서 대화가 안 돼 보수적이야 그래? 뭐 남들 따라하기 이런 거잖아 잘 따라야지 우리 선배들도 많이 했잖아 하나씩 더 풀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감히 어떻게 따라해 진짜 어이없다 근데 선배가 맨날 안 시켜도 하던데 내가 알만한 건 따라해 저 저 선 이 이 이 이 비정제 게임 그럼 나 따라할 수 있어? 너? 어 어 넌 안 따라해봤는데 이거 그거 해볼 적 없어? 응 해봐 그러면 내가 너 따라해볼 테니까 그거 네가 보고 어 가능성 콘텐츠의 확장성 어 알았어 내가 뉴스 안 하니 초기 멤버로서 한번 판단해줄게 오케이 해와 해와 따라해서 다시 봅시다 수지야 응 가져왔어 가져왔어 수지야 나 기다렸어 이거 하 보고 진짜 판단해줘야 돼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냉철하게 이렇게 직설적인 나 별로면 별로라 하지 그럼 그럼 그래서 내가 널 섭외한 거 아니야 갑니다 떨린다 아 나도 떨려 지금 뭐야 오늘은 이렇게 늦게 일어났습니다 씻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출근이 끝났지만 그래도 일어나봤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씻으러 가볼게요 이 순간의 기쁨을 기억해야지 기억해야해 수지야 한 평의 나만의 공간?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시동을 켜볼까? 서른 서른 두 살에 차를 산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전 너무 기쁘고 하하하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하게 된다니 뉴스 하나에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평소에 저라면 찍지 않았을 것들을 좀 담게 되는 게 있고 조원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의 기쁨을 기억해야지 기억해야해 수지야 지구성의 나만의 공간 이 한 평의 끝없는 자유 초보여서 죄송합니다 세차에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티라믹스 라떼라는 말에 너무 끌려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달달한 커피를 진짜 아예 절대 먹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봉 찌로 나온 이런 커피는 일절 먹지 않거든요 근데 티라믹스 라떼라는 말에 끌려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손 꾹꾹이 할 거야 어머니 이쁘게 잘 자고 있어 우리 애기 알았지? 우리 디듀가 이렇게 안 연하면 어떡하지? 디듀 너무 예뻐요 광주님 너무 예쁘세요 니두 니두가 이렇게 안 연하면 언니가 어떡하지? 하수구 냄새가 니두한테서 펄펄 나네 옷도 니누랑 똑같네 색깔이 머머네 아기 손 꾹꾹이 할 거야 어쩜 이렇게 안 이쁠까 언니 갔다 올게 니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출근이 끝났지만 새벽 출근이 끝났지만 그래도 일어나봤습니다 하수구 이쁘게 안 해 씻으러 가볼게요 하수구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시동을 켜볼까? 서른 두 살에 차를 산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하게 된다니 뉴스 하나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평소에 저라면 찍지 않았을 것들을 담게 되는 게 있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간의 기쁨을 기억해야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지구성의 나만의 공간 이 한평의 끝없는 차이 싫다 나 싫으잖아 저 보여서 죄송합니다 새차를 해보겠습니다 이거까지 따라해 저는 사실 이런 달달한 커피를 진짜 아예 설치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봉지로 나온 이런 커피는 일절 먹질 않거든요 근데 티라미수 라떼라는 말에 끌려서 먹어봤는데 잘 따라한다 우리 디두가 이렇게 안면하면 어떡하지? 디두 너무 예뻐요 공주님 너무 예쁘세요 머머리 예쁘게 잘 자고 있어 우리 아기 언니 갔다 올게 네 주 안녕 안녕 많이 봤다 많이 봤네 영상 아 나 울었다 진짜 아 너무 웃겨 진짜 다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와 진짜 너무 웃었다 가능성이 있어고요? 아 가능성이 있어 너무 가능성이 있어 끼가 있네 끼가 있고 노력을 해 또 그것도 엄청 봤을 거 아니야 내 영상은 조회수 다 올려줬나 보네 그렇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?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야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회야 그러니까 민호 좀 저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뭐 제가 따라 했으면 좋겠는 것 추천해주시면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민호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콘텐츠가 있으시면 무엇이든 추천해주세요 민호 뉴스 아나니의 진심입니다 그치? 그렇죠 음 제일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저한테 해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가감 없이 냉철하게 직설적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앞으로 뉴스 아나니 발전에 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 이거 간직하고 싶다 이 영상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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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운전면허 따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운전면허 2015년 12월에 운전면허 오우 오우 어우 이리 올라왔다 래요? 올라왔다 이렇게? 다가와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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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